돈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게.. 우리가 그거지 사실 합심이 잘 안되니까 우리가 사실 합심이 제일 안되는게 제일 큰 문제이네 우린 다 게임 풀하잖아 남한뒤 한 번 맞췄거면 지하면에는 굴러가 없었던데 하나는 딱지 않을까 1층이야? 아 1층이야 아마도? 1층 꺼 1층은 몇 맞았어야지 그래 그러면은 세웅이 나랑 같이 로머 사냥하자 어디부터 갈래? 3층을 쓰러야 돼 3층? 3층 쓰러기? 오케이 3층만 4층이 있다? 4층이 있다 4층이 하나 있다구? 아니 4층이 있으면 2층만 아.. 4층 있으면 좋대긴 하지마 3층 한번 가보래 나도 갈래 오케이 오케이 3층 도착했어 3층 도착했어 뭐야? 잡았는데? 벌써 누가? 잡았는데? 3층 벌써 쓰러졌어 저기 캠버 미션이 났거든 뭐야? 없어? 있어? 그럼 다 1층에 있는 거야? 다 1층에 있는 거야 그러면? 뭔가요? 크래쉬가 안 돼 여기 크래쉬가 안 돼 잠시만요 여기 크래쉬 네 네 지 정말 잘 안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너무 멋있어 브리지어 마지막 오프라인 오프라인